근데 이제 안나온다고? 프링뷰 질렀으니까 안나오고 있잖아 뭐야 방금 우리를 다 쏘야할까? 앞에 있다 얘네들 못봤죠? 저 친구 많이 맞아왔는데 저 친구? 저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치료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 아 약간 주마등 시쳤을 것 같은데? 아 X됐다 약간 딱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레그 메타가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갑바 내구도가 안 달아 이래서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죠 힐 하는 소리 없앨려고 또 멈불친 걸 수도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도 가끔 장전 소리 같은 거 조금 없앨려고 멈불칠 때 있거든요 일부러 두 발 치면서 장전 소리 같은 거 못 듣게 하려고 그럴 때 있어가지고 저도 뭐 나랑 똑같은 생각 한 걸 수도 있고 뭐 네 맞아요 약간 좀 뻥카 느낌? 나 아직 강당에 약간 이런 거를 투출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? 올 테면 와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 뻥카 나에겐 통하지 않았다 뭘 써 보정기라고요? AK 보정기 아니었어? 근데 샷건 보정기가 비싼가? 아 좀 떼버렸네 딱 봐도 유저인데 딱 봐도 유저인데 좀 아플건데 아플건지 아플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너한테 던진 거 아니야. 나한테 던진 거야. 딱 술탄 소리 들으면 보통 뒤로 뺀단 말이야. 근데 저거를 일부러 술탄 소리를 딱 낸 다음에 그냥 푸시를 해버리면 웬만하면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. 아니 아이템도 쓰잘데기 없는 것만 가지고 있네? 뭐야 이거? 아니 먹을 게 없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씨 뭔가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찼 느낌이지? 다 잡템이라 그런가? 밀 꽂고 나갑시다 뭐야 저거? 바위에 두 명이나 죽어있냐? 뭐야 이거? 여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? 뭐야? 이런걸 개꿀이라 그러는가? 야 도대체 얼마나 잘 먹었으면 이걸 놓고 가는거야 뭐야 이거? 아니 이러면 칸 수가 더 남는데? 개해봤네? 얼마나 남는거야? 두 칸이.. 네 칸이 남네? 아무튼 뭐 얼떨결에 개꿀 빨고 갑니다 냠냠 이거 무슨 바위에 시체가 세 개나 있네? 예전에 여기서 싸웠던거 생각나네? 여기를 때뤄때려는데? 죽지 않아? 누가 때려 때렸는데? 비쎄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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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방금 님들 봤어요 아까? 님들 봤어요 님들? 아 아까 님들 아까 안보였어 아까 벽에? 야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벽돌 안됐으면 나 몰랐다 이거 아니 가방이 뚫려서 나갔어 아 내가 다시 보여줄까? 이거 보여요? 이거? 봐봐 여기 있잖아 푹 사라지지? 뭐야 방금 님들 봤어요 아까? 존내내내네 개웃기네 이거? 뭔 소리야 저거 뭔 난리야 아 진짜 얘네 진짜 아다리가 너무 구리다 뭐야 얘 내려올까? 퀘스트 면은 일로 내려올텐데 뭐야 뭐야 깜짝 놀랐네 어이씨 아 저기로 갔다 여 1층으로 가야된다 아 근데 저게 무슨 총소리더라? 앞 가지고 올걸 맞으나요 Many of them 잡았다 왔다 와... 어디 살았냐? 또 있었어? 레전드다 레전드다 둘이나 있었네? 하이드라 쇼크인데? 이겨버렸누 북백이 있었으면 이 친구 몰랐겠네요? 한번 맛이 없었나봐 우리 PM씨가 바깥에다가 아까 쏜거는 스케이브였던거 같거든요?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PM씨가 맛없어 어우 씨발 있었네 어 근데 PP다 야 얘들 몇명이야 미친 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후 후 후 후 뭐야 씨발 이거 어 근데 저 아까 개노랬어 아까 세명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길래 아 제발 치료 다 될때까지만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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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까버려서 그냥 안정적으로 하네. 아 씨, 야 3명이면 그냥 대충 몰려와야지. 아 씨, 존맵게 돼 진짜. 아니 이거 맞냐 이거?